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힘의 공관위원장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네요.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뽑아달라 회사 지분을 줄 테니까 뽑아달라 이런 유혹이 많죠. 이런 사건의 오비일학이라고 어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제 의심스러운 거래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이번에 국힘당 공관위원장이 되신 정령한 고려대 교수가 1월 8일 날 공관위원장에 선임이 되고 1월 10일 날 본인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을 9천만 원을 받고 최원기 변호사에게 넘겼는데 그 최원기 변호사가 2월 7일 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으로 발표됐거든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절대 해서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거래인 겁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차원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1월 10일 날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9천만 원을 받고 법무법인을 이동하고 그 법무법인을 구입한 사람이 국힘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여러분들 왜 인재가 영입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뭐 아닌데 최원기 변호사가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의심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 겁니다. 정령한 고려대 법대 교수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특정인하고 여러분들 돈거래를 한 것 자체가 그게 입이 100개라도 여러분들 변호하기가 힘든 사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올렸네요. 최원기 변호사 9천만 원을 정령한 공관위원장에 주고 법무법인 대표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원기 변호사가 대전지역구를 고르느라 세 군대를 보류했습니다. 최원기 변호사를 위해 가지고 대전지역구를 고르는 동안에 후보를 발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원기 변호사가 중국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경선을 요구하니까 중국 재공구 이후에 하루 만에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발표됐습니다. 9천만 원 실제 주고받기는 했을까요 선거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람이 왜 법무법인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대표 변호사가 됐을까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법무법인을 공천관리위원장인 정령한 교수는 왜 여러분들 하필 공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월 7일이 되고 1월 11일 날 9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그거를 특정인에게 이동하고 그 사람이 인재 영입 케이스로 발탁되는 보통은 있는 지분도 처분하게 됩니다. 정령한 위원장은 고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지분을 90% 보유하고 있다가 왜 공관위원장 임명이 된 지인 이후에 최원기 변호사에게 넘겼을까요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신민단체의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래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대놓고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매간 매직을 거래 중인데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매간 매직을 거래 중인데 이거는 김소연 변호사가 법률가니까 과하지 않은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다 덮으려고 하겠죠. 덮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국힘당을 흔들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옳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당은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나는 내가 새는 인생관은 그게 아닙니다. 국힘당을 보호하고 나발이고 그건 다 제쳐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는 우리가 했으니까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런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